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이술 테카시되 양의 우리에서 추하시며 정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매추감사주일이었습니다 매추감사주일은 지난 정반기 동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에도 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매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정반기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저의 삶 속에 어떻게 응답되고 또 성취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목상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감사 10개명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단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생각이 곧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인데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라 우리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네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감사해라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새벽 예배를 나오자 할 때 병이 났다면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일상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속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더불어 감사해라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이 다이세의 새 친구가 풀묻불에 들어가면서 여호와께서 건져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우리 어제 잠들기 전에 우리 감사하고 주무셨죠 저는 어제 잠들기 전에 아내가 내일 새벽 예배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무슨 답을 저에게 주실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2주에 한 번씩 새벽 예배 강단에 쓰게 되는데 그 2주에 한 번씩 오는 이 시간에 저도 끝나고 저기 앉아서 기도할 때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그런 것 속에 날마다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는 속에 기도하는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 속에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으로 모든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의 십계명을 가지고 평생 감사가 주는 행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글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또 윤리적으로 볼 때는 다윗은 서울 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유부녀였던 바세바와 가늠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정쟁터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못된 왕이었고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울 왕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또 사울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왕이었을 때도 철저히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심지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쳤던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78편, 70절 말씀해 보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택하시고 추하셨다고 말씀하시고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속에 있었던 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이란 것은 보금을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로를 붙잡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금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금 운동을 지속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금을 이용해서 내 이익과 내 소원을 이루고자 사용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로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특별하게 이 언약계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이 언약계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여 춤을 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세상적인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춤을 춘 것입니다 이것이 보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보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로 하는 이 보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로 하는 보금을 지키면서 후대들에게 이 참된 보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오직 그리스로 하는 이 신앙을 변지시켜가지고 보금의 물을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요한적인 색깔이고 또 에레미아적인 색깔이고 엘리아적인 색깔이고 선지자적인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의 요한처럼 민족 해방과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해방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재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로의 보금을 전해서 영적으로 해방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제 마곡에서 찾아가는 콘서트를 문화예술위원회하고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저희 강서 1대 교구에 있는 사회자분들도 함께 그 현장에 가서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호응을 했는데 어떤 분을 보게 되었냐면 어떤 분이 본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밖에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발산역에 있는 그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지키려고 건너가려고 했는데 찬양소리가 들려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찬양소리가 와서 찬양을 듣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에게 만나게 되어서 전도지를 받고 또 보금을 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영접을 하게 되었고 또 달합방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라고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본인이 우울증에 30대부터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그 우울증 병에 걸렸는데 이 보금을 듣고 영접하는 순간 해방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를 보고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에게 보금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리스의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엘리야처럼 신비주의인 색깔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 번 말씀을 또 제가 드린 적이 있지만 저에게 있었던 색깔 중에 이 엘리야적인 색깔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하요일날 비가 많이 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현장에 나가고 전도 캠프를 나갈 때 전도자들이 나가고 전도 캠프를 나가니까 왔던 비가 멈추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그리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엘리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사업을 할 때 캠프를 다니면서 어떤 큰 절을 들어갔는데 제 마음속에 그 절을 들어갈 때 큰 불상이 있었는데 전도자의 발걸음을 닿는 순간 여기 있는 절이 우르르 갑자기 무너져버려 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제가 엘리야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역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와 빈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처럼 겉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와는 이 참된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완전함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이 부활 메시지를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 이 언약계를 그 안에 모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나라에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금액이 금으로 삼천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삼천 달란트는 한 5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도 날마다 마음의 완전함 속에 오직 그리스와 이삼칠나라 보그마를 붙잡는 이 중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노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손의 능숙함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손의 능숙함입니다 이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삶의 기본과 또 기초와 전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아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처 죽였나이다고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와 삶의 전문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최선을 다하려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아버지의 양을 한두 마리 몰래 팔아가지고 자기 용돈으로 쓸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랩노트들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서밋과 지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밋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있는 분야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멧돌로 움직이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는 것은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의 능숙함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랩노트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 랩노트들 중에서 집분자를 세울 때 항상 보았다는 것이 뭐냐면 이 랩노트가 응답을 많이 받았다 못 받았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분자를 세울 때 기준이 뭐냐면 응답이 있든 없든 기분이 업다운되지 않고 심하지 않고 항상 신앙생활할 때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랩노트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있다고 해서 붕 떠다니면서 자꾸만 그러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되어서 잠수를 타버리면 다른 랩노트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던 어린 시절이나 또 골리아스를 쓰러트렸던 청소년 시절이나 이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기 속에서 쫓겨다녔던 청년 시절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임금 시절이나 또 말년에 아들에게 방역을 압살롬에게 방역을 해서 왕궁에서 도망쳤던 노년 시절이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동일했던 랩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뒤모델에서 우리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다는 것은 착하다 성품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면 불신함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대작하고 있는 세상의 이론과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더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작은 그릇보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데 자꾸만 섭섭마귀가 찾아가서 신방 가는 사람하고 자꾸만 말로 이간질 시키는 사람보다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피스메이크 속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년들이 다이세의 중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과 또 서미스에 대기 위한 손의 능숙함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응답받아 가시기를 예수 그리셈으로 축복합니다